방탄소년단의 최근 있었던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외신의 엄청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는 방탄의 코로나 이전 마지막 공연을 언급하며 그 이후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기록을 작성했고 주요 헤드라인을 차지했으며 차트의 정상을 밟았다. 그러나 그동안 방탄소년단을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 즉 전석 매진된 스타디움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기회는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에는 최근 온라인 콘서트 공연이 팬들과 얼굴을 맞대고 호흡하는 제외의 순간은 아니었지만,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모든 에너지와 진심을 담아 만석 공연장의 열기가 느껴지는 듯한 무대를 꾸몄다. 이번 공연은 순탄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변화하고 무엇이든 해내는 방탄소년단의 능력을 재확인시킨 또 하나의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매체 일간지 가디언은 세계 최고 팝그룹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여러 장르에 도전해왔지만 최근 온라인 콘서트는 각 멤버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입증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보여줬다고 호평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음악업계에서 오랫동안 깨지지 않던 기록들을 깨트렸고, 영어 가사의 팝이어야만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을 타파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들의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우리는 끈기, 재능, 열정이 그들의 오늘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극찬했습니다. 미국 매거진 틴보그는 방탄소년단은 오늘날 가장 감동적인 라이브 경험을 선사하는 뮤지션 중 하나다. 최근 열린 온라인 콘서트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라고 소개한 뒤, 각 무대의 콘셉트와 구성에 대해 세세히 짚으며 BTS를 이 시대 최고의 스타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